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모 이야기를 들먹인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바로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인유한 위원장은 이준석 위원장을 향해서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표현이 과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인유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가지고 하루종일 난리를 쳤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준석의 싸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본인이 했었던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준석의 인격만을 가지고도 비판을 해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부모님 얘기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그 표현 방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과하다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한 만큼 빠르게 사과하는 것은 인유한 위원장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며 또 이렇게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해줘야지 이준석하고 더욱더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인유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기가 인유한 위원장이 한국말의 뉘앙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려를 한 것이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질타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어쨌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한 것은 이준석과 그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최강욱이라든가 항상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좌파 진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26일에 자신의 대구 콘서트가 상당히 흥행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자아도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구 경북 인구를 합쳐봤자 500만 명인데 자신의 토커 콘서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구가 2500만 명인 수도권에서 하면은 1만 명 이상 모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야기했고 다음에는 수도권에 한번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이 서울에서 토커 콘서트를 열면은 1만 명 이상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며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준석의 지지세가 저렇게 세고 세모리가 되면은 왜 그동안 노원 선거에서 3번이나 떨어졌는지 참으로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은 자신의 세력이 저렇게 탄탄하고 결집력이 강하고 한 번에 1만 명 정도 모을 수 있는 그 정도 세가 있으면은 빨리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본인의 정치를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자기를 잡아달라고 저런 식으로 어그로만 끌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준석이 서울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은 1만 명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세가 있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많은 표를 얻어올 수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나가려고 하는 나를 방치하지 말고 나를 좀 잡아달라. 나에게 차기 총선 때 선거를 좀 지휘할 수 있게 권한을 나눠주고 괜찮은데 공천을 좀 해달라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뭐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진짜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죠. 진짜로 언제까지 이렇게 질척거릴 것인가. 젊은 사람이 너무 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 이준석은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 역시도 26일 날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토크 콘서트에서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는데 자기가 조금 자극을 줬더니 몇 주 새에 고간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마음이 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준석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에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대구 시민들이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6.25 전쟁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이준석은 한동훈 장관이 6.25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전몰자 가족들의 상처를 후벼 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이준석이야말로 전몰자 가족의 상처라는 발언을 한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준석이 대구의 자긍심을 건든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대구 지역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목숨을 걸면서 북한군에게 이 지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 그것이 대구의 자긍심인데 이거를 상처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준석이야말로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저게 왜 상처가 되는가 자부심이라고 반박을 했고 공산세력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호국 영웅들의 가족들이 그것을 억울하거나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대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것은 슬프거나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일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널리 알려 추모해야 할 일이라면서 북한군 전몰자 유가족에게나 상처일 것이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에게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운동이 큰 민주화의 공로를 남겼다고 하면 그게 상처가 되겠는가 이준석과 같은 논리라면 현충일도 기념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저께 언급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왜 이준석이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현재 대구의 상황에 대해서도 미래가 어둡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며 특히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여당 당대표일 때 대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오히려 호남 지역에 더 신경을 쓰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구를 수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이러한 행태라든가 속내를 대구분들도 빤히 알고 있으니까 이준석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그동안 가장 신경을 썼던 지역이 호남 지역이고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이준석에 대한 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빨리 탈당을 해서 호남 지역 가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까지 본인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과 대구 지역에서 질척거릴 것인지 빨리 본인의 그 거취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라다 보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돌아와가지고 억지로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런다라고 한들 사실 지금 대세가 한동훈 장관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준석 역시도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라든가 자신의 신당을 한 번 더 팔아먹고 각을 세우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진영의 철엄의 의원과 같은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